오늘은 우리가 우승민 씨를 석권의 와이프로 또 우리의 새 멤버로서 맞아야 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도 많아요 그만해라 축하수박이 나왔습니다 여보 각오 우리 아예igo 가서 대장이나 또 시장 나도 못한데 그런 거야 요번에 성공할까 해고 뭐 한 번에 나는 것 같다 정말 kab tao 장아님 주시면 안이 될수 있으니까 어 으 p 오 야 야 우изнес Kre가 없나요 마감트리 씨 감사합니다 아이고, 흐린나, 흘러 야, 오늘은 단단하긴 단단하네 고마워요, 냅둬요, 난 끈끈한 게 좋아요 야, 우리 분홍 끈끈한 거 좋아해, 됐어, 그만해 아유, 쌈 일단 그래도 한 입 먹어